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우려먹기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께 이전에 제가 올렸던 이 건스모디파이 MWS 킷에 대한 또 문제점이 하나 이렇게 좀 의문점이 제시가 돼서 저도 좀 찾아보고 여러가지 커뮤니티라든지 제 장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좀 피드백 영상으로 한번 돌아왔습니다. 지금 썸네일에 보여드리는 이 사진처럼 MWS 건스모디파이 킷을 상부 바렐럿을 분리를 하다가 이렇게 상부 리시버가 깨지는 증상이 있었다고 해요. 깨져서 상부 리시버를 건스모디파이사에서 별도로 구매를 할 수 있는지 아재TV에 문의를 했고 당장은 구매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답변을 못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그분이 마루이 MWS 순정 상부를 구하신 것 같아요. 구하셔가지고 장착을 했더니 호환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저를 포함한 몇몇 분들이 이렇게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리뷰 영상에서 이렇게 보여드렸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MWS가 두 종을 가지고 있죠. 순정 상태인 MWS 한 종과 튜닝이 된 MWS 한 종을 가지고 있는데 두 제품에 정상적으로 호환이 됐었고 또 작동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에서 호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처럼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이렇게 피드백 영상을 드렸습니다. 저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되니까 남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정정을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어요. 어쨌든 이게 100% 호환이 된다 안 된다라고 단정을 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MWS 제가 가지고 있는 MWS와 직접 한번 이렇게 결합하는 모습이라든지 작동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진짜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 아마 제 생각인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개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QC 문제가 되겠죠. 항상 이 리시버가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은 수치로 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애매해요. 뭐냐면 MWS 프레임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마루이 제품은 QC라든지 단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완벽하다라고 이렇게 단정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MWS 컨버전 킷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이런 의문점도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있는 장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를 한 것은 Guns Modify 사에서 나온 MWS 컨버전 킷 한정 그리고 마루이 순정의 MWS 그리고 튜닝된 MWS 한정 총 3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세정 모두 지금 하부 리시버와 상부 리시버 분리를 한 상태고요. 지금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두 가지를 체크를 할 거예요. Guns Modify 컨버전 킷 하부 리시버에 MWS 순정 상태의 상부 리시버 한정 그리고 튜닝된 볼트 캐리어가 마루이 MWS 순정 볼트 캐리어가 아닌 옵션 볼트 캐리어가 장착된 모델 나머지는 상부 리시버는 동일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볼트 캐리어가 된 모델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하고 기본적으로 작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썸네일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상부 리시버와 하부 리시버의 구멍 간격이 안 맞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안 맞는지 맞는지 한번 테스트로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장착하는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니까 장착을 먼저 앞쪽 핀을 손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지금 장착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단차는 안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볼트 캐리어와 이런 식으로 장착이 다 되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 단차는 안 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의 단차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셀렉터 움직이는 부분 셀렉터 지금 장전을 한번 시켜볼게요. 장전을 시키고 셀렉터 단발 안전 단발 연사 이런 부분에 셀렉터 정상적으로 다 움직입니다. 다 움직이고 슬라이더 장전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장전도 다 잘 됩니다. 한번 공탄 사격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공탄 사격에 사용된 가스는 퍼푸디노 그린 가스를 사용하고 마루이 MW에서 순정 탄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스가 하나도 안 들어있고요. 가스는 많이 주입은 하진 않겠습니다. 이 정도만 채운 상태에서 살짝 보고 기화율 이런 건 안 따지겠습니다.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를 테스트를 할 거라서 장착을 하고 당기고 한번 격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단발 단발 크게 뭐 이질감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연사 작동이 잘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MWS 순정 순정의 상불이 10호와는 호환이 잘 되네요. 그러면은 한번 떼내고 튜닝된 마루이 순정 폴트 캐리어가 아닌 옵션 폴트 캐리어와 또 BCM 커스텀이 되어있는 상불을 한번 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체결은 잘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뒷부분에 상불이 10호와 하불이 10호 결합 부분이 살짝 뜹니다. 분명히 이거 단차의 차이가 있는 건지 이 뒤에 좀 전에 이전에 제가 이 순정 모델, 이 모델 앞점에 있는 모델을 향착했을 때는 뒷부분에 이렇게 단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살짝 단차가 보입니다. 하불이 10호는 동일하니까 상불이 10호가 살짝 다르다라는 그런 걸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살짝 이 뒷부분 이 부분에 단차가 살짝 보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보이고 실제 작동 이런 식으로 장전 그리고 안전, 단발, 연사 이런 작동은 다 잘 되고요. 장전을 하고 격발하면 격발은 다 잘 되네요. 그러면 가스 탄창을 삽입을 하고 한번 테스트 격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단발 가볍습니다. 이 볼트 캐리어가 알루미늄 상당히 하이스피드 볼트 캐리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트리거 가면 가볍습니다. 이 순정보다 훨씬 더 가벼워요. 단발 그리고 연사 지금 가스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작동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개체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하불이 10호는 동일하게 건스모디파이사 하불이 10호를 사용을 했고 상불이 10호를 지금 마루이 상불이 10호를 썼는데 살짝 단차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상불이 10호가 살짝 규격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다시 원래 순정 상불이 10호를 다시 한번 장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요 녀석입니다. 이거는 뭐 그런 것 같네요. 지금 상불이 10호 뒤쪽에 보이는 이 단차 얘는 단차가 없어요. 근데 저 제품은 단차가 좀 있는 걸로 봐서는 마루이 MWS 상불이 10호도 제작하는데 살짝의 뭐 유격은 얄짝 아주 미세하게 민감하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유격은 있는 거라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가진 제품에 한해서입니다. 다시 원래 자기 제품 상불킷을 한번 꼽아 보도록 할게요. 근데 확실히 그 순정 이 상불이 10호를 장착을 할 때는 손으로 분리가 다 됐는데 지금 이 마루이 MWS 제품의 이 10호를 꼽을 때는 손으로 장착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핀펀치로 이렇게 뽑아야 됩니다. 그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됐고요. 실제로 이 건스모디파이 상불이 10호를 보면 진짜 단차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져요. 오히려 그래서 작동은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작동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한번 가스를 조금만 더 넣고 테스트로 테스트로 단발 연발 정상대로 다 작동을 하네요. 아무튼 지금 MWS 컴플리트 킷 하부 리시버에 각 3개의 상부 리시버 테스트를 했고요. 이제는 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반대로 한다는 말은 바로 마루이 MWS 상부 리시버에 마루이 하부 리시버에 건스모디파이 사에 컴플리트 킷 상부 리시버를 장착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얘네들끼리는 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환이 되겠죠. 마루이 순정 하부 리시버에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테스트를 하고 옵션에 테스트를 해볼 건데 만약에 여기서도 단차가 난다고 하면 분명히 마루이 MWS도 제작에 오는 단차는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손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손으로 이렇게 유격을 역시 앞부분은 손으로 잘 안 꼽히네요. 살짝 핀을 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나사가 빡빡합니다. 빡빡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스모디파이사의 이 하부 리시버 핀과 마루이 상부 리시버 핀은 마루이 상부 리시버가 엄청 조금 규격이 더 큰 것 같아요. 빡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스모디파이사의 하부 리시버 바디핀은 손으로 뽑을 수 있는데 마루이는 손으로 안 뽑힌다고 했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잘 되고요. 그리고 안전, 단발, 연발 다 움직이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작동도 아주 부드럽게 잘 됩니다. 그러면 가스를 넣은 탄창을 가지고 다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테스트 사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발 작동 잘 되네요. 연사 작동이 잘 됩니다. 이걸로 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MWS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다시 핀펀치를 통해서 리시버를 분리를 하고 하나 더 있는 마루이 MWS 킷에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된 모델입니다. 내부적으로 튜닝이 살짝 되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또 후변 핀이 잘 들어가네요. 앞쪽 핀은 지금 구멍은 맞습니다. 구멍은 맞고 손으로 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고무방치로 이렇게 장착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제품 하부 역시 마찬가지로 작동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고 장전을 하고 안전 단발 연사 셀렉트 움직이는 것도 부드럽고요. 그러면은 한번 테스트 사격 가스가 탄창을 한번 바꿔볼게요. 얘가 좀 썼더니만 차가워졌어요. 가스 탄창을 가스를 삽입하고 비비탄은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단발 네 단발 잘 되네요. 연사 가스를 조금만 넣어서 이런 식으로 좀 힘이 없이 작동이 되는데 큰 이상 없이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잘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한 건스모디파이 컴플리트 킷이 내 마루이 MWS에도 잘 되겠지 뭐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참 애매한 게 잘 되는 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뭐 한 분이라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100% 호환된다는 말을 쓰면은 안 되는 거겠죠. 아무튼 제가 그런 이슈가 있는 거를 보고 저도 한번 한 번 더 이전에 테스트를 했지만 한 번 더 좀 여러분들께 좀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좀 나왔습니다. 두수 없이 테스트를 했는데 아무튼 마루이 MWS와 건스모디파이 컴플리트 킷을 막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실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저처럼 다행히 딱 궁합에 잘 맞는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분처럼 인사이트님처럼 이렇게 좀 궁합이 안 맞아서 이렇게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은 솔직히 속상하지 않습니까 제품이 이게 한두 푼 하는 제품도 아닌데 이렇게 구매를 해서 어 뭐 유튜버들이 유튜버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저도 유튜브 생각하니까 유튜버가 호환이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된다. 아 저 새끼 저거 아 정말 저게 거짓말했다. 라고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조금 느끼게 됐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실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제품 리뷰를 할 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아주 이렇게 지식이 깊고 이렇게 여러가지 장비를 만지지 못하고 협찬 리뷰가 들어오면 말 놔야 한 일주일 일주일 만져보고 리뷰를 한다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리뷰를 할 때는 제가 그만큼 사용을 했으니까 정확한 정보 전달도 드릴 수가 있지만 또 이렇게 제가 미흡하게 정보 전달을 잘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얼마든지 수긍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영상에 반영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어찌됐든 인사이터님께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 안 됐어요. 상부 리시버가 부서져가지고 상당히 속상하실 거예요. 저도 제품을 새 거를 구매를 하게 돼서 얼마 사용 못하고 상부 리시버가 부서지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대로 된 제품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홍콩이나 대만 제품들이 항상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QC 문제들이 종종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하고 구매를 해야 되고 또 이게 또 저렴한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QC 문제가 발생하면 속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너무 또 QC 문제에 치부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에 그 주된 목적은 마루이 MWS와 건스모디파이의 MWS 컴플리트 킷의 상합을 리시버 호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고 이렇게 호환이 된다 또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영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이 정도 선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건스모디파이 컴플리트 킷을 가지고 이런 테스트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이 제품이 제가 부서지더라도 그런 테스트를 웬만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서 여러분들께 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급히 영상이 촬영된 점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제 영상 퀄리티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